인터넷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잠실 야구장 마운드에 오릅니다. 오늘 잠실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 시구자로 초청된 건데요. 박항서 전 감독은 시구를 맡게 돼 영광이라는 소감과 함께 과거 축구단에 몸담고 있었을 때 숙소에서 야구단과 함께 생활하며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쌓았다고 밝히면서 LG 트윈스의 전신인 럭키 금성과의 남다른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. 시구자로 초청받은 박항서 전 감독의 등판에 누리꾼들은 생각지도 못한 반가운 소식이라며 기대하고 있다네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